저번 섀도우를 5차전적을 해줬기 때문에 유니온이 드디어 열리게 되었는데요. 이제야 유니온의 처음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케인 리버의 첫 맵인 손메리에어로 길뚤을 시작했는데요. 본섭에서는 이미 전부 끝내서 스킵이 되지만 리부트는 이 캐릭터가 처음이라서 다시 길뚤을 해줘야 돼요. 길뚤도 길뚤이지만 그 전에 20주년 이벤트 경험치로 205레벨까지 한 번에 올려줬습니다. 200레벨 전에도 경험치를 모아두는 건 가능해가지고 한 번에 받았는데 한 번에 오업하는 기분이 참 좋더라구요. 그리고 그 후에 소멸의 여러 길뚤도 끝냈습니다. 심벌도 받아서 이제 여러 몹도 잡는게 가능하겠네요. 여러 주간 퀘스트인 에르다 스펙트럼도 해줬는데요. 본섭에선 귀찮아서 안했던건데 이상하게 리부트에선 하고 싶어지더라구요. 리부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성장의 맛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길뚤도 다했으니 다음 유니온 링크 캐릭터를 육성했는데요. 바로 아크입니다. 데미지 연간 링크 캐릭터라서 육성해줬어요. 일단 본캐 쉐도우도 이벤트로 207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이벤트만 하더라도 매일 업하는게 쉽더라구요. 이벤트라서 하는 말이지만 이번 이벤트 미니게임이 예전 메이플 생각도 나게 해줘서 나름 매일 재밌게 해주고 있어요. 매일 사냥만 하는거보단 이런것도 하는게 덜 지루하고 좋은거 같더라구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일단 이벤트 상점에서 이벤트링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이걸 레전드리 주문서까지 산 다음 옵션을 띄워봐야죠. 아크 육성도 출석으로 받은 메가버닝 부스터를 사용해서 육성할겁니다. 요즘은 출석에서 메가버닝도 줘가지고 좋더라구요. 전국용사 퀘스트도 이번에 해줬는데요. 전국용사 퀘드를 하면 코디텐도 주고 팻도 줘가지고 공략을 찾아보고 클리어를 해줬습니다. 받은 팻은 바로 메이플일인데요. 이번 20주년 이벤트가 메이플일이라는 명칭인데 그 명칭대로 팻을 준거 같아요. 버프도 사용해줘서 이제 좀 손이 편하겠네요. 몬스터파크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몸파는 여로가 적정 레벨이라서 이곳을 돌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익스트림도 갈 수 있겠죠? 섀도우의 레벨이 210레벨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추추아일랜드도 갈 수 있게 됐네요. 리부터로서는 추추아일랜드도 처음이기 때문에 길뚜 퀘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추추심벌까지 얻었는데요. 확실히 이상하게 본섭보다 더 편하게 길뚜을 한 것 같아요. 스펙은 더 낮았는데 좀 신기하더라구요. 그리고 드디어 사용할 때가 왔네요. 20주년 이벤트로 선택심벌 교환권 500개로 심벌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추와 여러 심벌을 구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벤트로 이렇게 심벌업을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길뚤도 다 했으니 이제 무토도 해줬습니다. 무리없이 클리어를 했구요. 이런 무토나 에르다 스펙트럼이 원래는 1캐였는데 주광캐로 변하다 보니까 상당히 편하고 재밌더라구요. 이런 편의성 패치가 메이플에 복귀했을 때 정말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본캐 레벨업입니다. 레벨 212 그리고 또 한 번 이벤트로 팻을 얻게 됐는데요. 미니슈가라는 팻인데 이건 황금마차에서 보상으로 받았어요. 무언가 캐릭이 섀도우니까 슈가가 잘 어울리죠. 몬스터파크 또한 제가 레벨이 올라서 추추하일랜드를 돌아주게 됐습니다. 점점 사냥터가 올라가네요. 레몬 어벤처 캐릭터도 매일 코인을 모으면서 분륙 투입세트를 끝냈습니다. 이번 이벤트 때 최대한 이 템셋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몇 캐릭이나 해줄지 모르겠네요. 이어서 섀도우는 213레벨 업입니다. 20주년 메모리얼 이벤트로 사이클롭스 헤드? 어 그것도 받아서 라이딩을 받았는데요. 뭔가 테랑 같은 게 멋지네요. 이어서 섀도우의 214레벨 업입니다. 뭔가 이벤트도 업으라는 걸 많이 보여드리게 되네요. 아크도 드디어 141레벨을 달성했는데요. 이제 다음 캐릭을 또 준비해야겠네요. 섀도우 또한 216레벨을 달성해서 이제 얌얌아일랜드를 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원래 215레벨에 가야 되는데 길뚤을 늦게 해서 이제서야 가게 되네요. 그래서 얌얌아일랜드를 본격적으로 진입을 해서 길뚤 퀘스트를 진행했고요. 얌얌아일랜드 길뚤 퀘가 비교적 짧다 보니까 빠르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하는 김에 리버스 시티 퀘스트도 같이 클리어를 해서 이제 레이엘른 전까지는 길뚤을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아크 다음에 육성할 직업이 정해졌는데요. 바로 일리움입니다. 이미지 관련 링크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직업이라서 키워주려고 해요. 그리고 리부트에서 처음으로 맥 반지를 맞추게 됐습니다. 레전 주문서를 바르고 감정하니까 바로 맥이 떠가지고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스탯도 럭이 붙어가지고 채도우인 저에게 맞는 주스탯으로 떠졌습니다. 이렇게 일쾌도 하다가 217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처음으로 리부트에서 카우스 홈테일을 잡아봤는데요. 슬슬 보수장 신고가 중요해질 것 같아서 카운먹과 대하시두스를 노리고 잡아주고 있습니다. 카운먹은 바로 뜨더라고요. 실블링은 구했고요. 이벤트로 이어서 218레벨도 달성했습니다. 이제 이벤트도 바뀌어서 바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베이프레이 키친이라는 미니게임 정말 눈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1등, 2등은 어찌나 하기 힘든지 아 진짜 맨날 3등 5판으로 캔디를 먹고 있습니다. 던점블레스트도 프로점블레스트로 바뀌어서 작군까지 잡는 미니게임이거든요. 확실히 던점블레스트보다는 훨씬 어려워지긴 했는데 시간 많이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경험치는 많이 주니까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쉐도우의 레벨도 219레벨이 되었습니다. 1원만 더하면 레일른은 가겠네요. 바로 이어서 이벤트 미니게임으로 220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레일른 심볼을 얻으러 갈 수 있겠네요. 레일른 가기 전에 이벤트 캔디를 의자도 사봤는데요. 의자에 앉으면 음악도 나와서 사봤는데 퀄리티도 괜찮더라고요. 회전목마에 이어서 20주년 수정구술도 사봤거든요. 이것도 음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메이플 의자 퀄리티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황금마차 보상으로 파티 퀘스트 데미지 스킨도 얻었는데요. 파란게 섀도우와 어울려 보여서 한번 얻어봤습니다. 두번째 이벤트링도 얻었는데요. 이번엔 유니크지만 럭 12%가 달려서 무난하게 오래 사용할 것 같아요. 카운목도 럭 9%가 떠져서 매우 만족 중인데요. 추억도 나중에 조금은 주스테 쪽으로 돌려줘야겠죠? 뭐 여러가지 있었는데 이제야 드디어 레일른 길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레일른 몹들은 3,4킬 정도에서 잡았던 것 같은데요. 심볼 교환권 500개가 아니었으면 진짜 몇번에 잡았을지 생각하기도 싫네요. 레일른 길둘 마지막으로 루시드를 잡게 되었습니다. 스토리를 끝내고 레일른 심보를 얻었는데요. 다음 아르카나 갈 때까지 열심히 올려줘야겠네요. 근데 레일른 주관계가 드림브레이크에서 미드나잇 체이서로 바뀌었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쉬워져가지고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 진짜 레일른 이제 너무 좋은데요? 몬스터파크도 추추해서 레일른으로 왔습니다. 이제 몸판은 메일 안하면 정말 손해가 됐네요. 일리움 또한 열심히 해서 레벨 141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다음 직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드디어 이제 겨음치 링크를 키울 때가 된 것 같아서 메르세데스를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 녀석을 키워주면 앞으로 육성할 직업들도 탄력을 받고 왔거든요.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육성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